삐-삐-삐-삐-삐-삐-삐카 부족한 편집일 거예요 이해해줘요 퍼즐 맞추기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근데 너무 어려워 보이는 퍼즐입니다 그래도 한번 끝까지 화이팅 영상 속도 짱 빨라요 레츠고 네 김종수 선수 퍼즐 맞추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깔아놓고 하네요 아 네 어 퍼즐을 어 뭐하는 거죠? 아 내가 퍼즐 분리를 하고 있네요 분리를 왜 하고 있을까요? 곧 있으면 이제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쓰리 투 원 고 여기서 잠깐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퍼즐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얼굴 퍼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느낌 표 하 어렵다 네 다시 이어서 퍼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얼굴 아닌 퍼즐은 다 쓸어 담고 얼굴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아 보여요 김선수 지치면 안 돼요 김성훈 지치면 안 돼요 네 네 편안한 자세로 열심히 퍼 에잇 자 이제 머리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머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식히고 다음에 이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완성 실패 심오락한 김성훈 씨네요 네 이렇게 맞춘 거 보여 드리고 얼굴 보여주고 끝 네 비록 10분의 1도 못했지만 또 도전할 겁니다 아무래도 도전은 계속하는 게 좋으니까요 문을 떠드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